사람이란 말로 하지! 저 편제랑 오순남이 나한테 소중하니까 그냥 이대로 놓칠 수 없으니까! 남자답게 깨끗하게 물러봐 순남이랑 나 그렇게 쉽게 끝나는 사이 아니니까 아빠한테 살인자라고 했다고요? 마음 약해지면 안 돼요 내가 뭐 때문에 내 손에 피를 묻혔는데 정신 차려 왕세인! 잘했어요 장인어른이에요? 세인이요? 당신 뭐야? 대체 지금 뭐 하자는 건데? 이놈이 어떻게 너도 내 손에 죽어봐! 개소리하지마! 차유민! 안 돼!